침대도 잡았어요, 그죠? 오, 힘이 세졌어. 다니엘. 이제 놔야지. 가야지. 그치, 그치. 놔주세요. 안 놔, 안 놔. 아이고, 여기 뭐라고. 자, 손 놔주세요. 얼굴 빨개졌어. 다니엘. 놔주세요. 놔야지, 가죠. 안 가고 싶을 때. 다시 내려놔줘요. 났는데? 내려놓으니까 났어. 다시 가자. 다니엘 가자, 이제. 할머니 집 가자. 다시 잡았어. 다니엘, 할머니 집 가야지. 안 가고 싶어? 다시 내려놔 봐요. 다니엘. 다니엘, 할머니 집 가야지. 이제 가자. 이제 손 놓고 가자. 응, 그치? 손 놓고 가자. 응. 이제 안 놔줘요. 갑시다. 우리 다니엘 가자. 또 잡았어요? 야, 다니엘. 저기 다니엘. 이 손님, 뭐야? 작은 손으로 붙잡고 있어. 이 손님, 이 손님. 가자, 다니엘. 힘이 너무 세졌어, 이제. 가야지. 일어나세요. 안 가, 안 가? 갑시다. 안 잡은 것 같은데? 잡았어요, 또? 야, 너 할머니 집 가기 싫지? 솔직히 말해. 가자, 다니엘. 그렇지, 이제 갑시다. 아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라. 또? 발버둥 치고 있어. 어, 이거 봐. 이야, 다니엘 봐. 어휴. 놔주세요. 어휴. 나가기 싫어? 다니엘 나가기 싫구나. 집에 있고 싶어. 응? 이제 가야지. 차 붕붕 타고 가자. 응, 이제 났어, 났어. 가자, 가자. 안아주세요, 우리 다니엘. 가자, 가자. 우리 다니엘 가자. 설마? 에이, 또 잡았어. 다니엘. 어, 이제 그만 잡아.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니야. 아, 됐다. 아이고. 아이고. 가자, 다니엘. 이제 가자. 차 붕붕 타러 갑시다, 다니엘. 아, 이뻐라. 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1. 아20라. 아, lips say, 아20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